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을 지나는 폐철도가 숲이 돼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간별로 조금씩 10년간에 걸쳐 만든 것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길이 숲길로 변신했습니다. 기적 소리가 나던 기찻길이 사람 웃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효자역에서 옛 포항역까지 4.3km, 지난 2016년부터 25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산책로 옆에는 운동시설과 조형물, 그리고 분수 등 휴식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철길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녁에 산책 나와서 가족들하고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구간에 있는 불의 정원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관정 공사 중 발생한 불이 금방 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년 넘게 타며 외진들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포항 철길숲 조성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2011년 옛 포항역에서 우연동 구간까지 2.3km가 우선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과 합하면 모두 6.6km의 녹색 벨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공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확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남북 쪽에 남아있는 폐철도 구간에도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 방향인 이 철도숲과 동서로 흐르는 양악천을 복원 연계해 그린웨이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성입니다.